니콘 Z9의 조작 인터페이스와 외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Z9은 세로 그립 일체형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로 촬영과 세로 촬영 시 충분한 그립감을 제공하고 이 전면에 펑션 1, 2, 3가 있는데 이 1, 2, 3는 1과 3는 양각 2는 음각이어서 내가 카메라를 파지했을 때의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를 손의 감촉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측면에는 켄싱턴 락이 있어서 카메라를 장시간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 켄싱턴 락을 사용해서 카메라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상부에 LCD 정보창과 드라이브나 연사의 속도를 바꾸는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위럴리스는 모드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모드 다이얼이 버튼으로 대체되어서 이 DSLR에서 사용하던 메모리 뱅크 기능이 Z9에 탑재되면서 이 메모리 뱅크에서 A, B, C, D에 모드의 제약 없이 예를 들어서 P, A, S, M 모드가 아니라 A에도 메모리 뱅크 A에도 B에도 C에도 D에도 S 모드를 넣어놓고 하나는 셔터 스피드 2백분의 1초의 세팅 하나는 2천분의 1 세팅 하나는 3만 2천분의 1 세팅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는 여러 개의 다양한 세팅들을 뱅크에 넣어놓고 모드 버튼을 눌러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뱅크를 바꾸므로 인해서 촬영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콘 플래그십 DSLR 카메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메모리 뱅크 기능이 굉장히 반가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사 속도는 모드 다이얼 위치에 있는 다이얼이 돌아가는데 이 앞에 버튼을 눌러서 돌아가는데 여기서 연사 속도를 바꾸실 수 있고 연사 하위 속도일 때에는 이 위에 있는 다이얼을 버튼을 눌러서 연사 속도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전면의 다이얼과 후면의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는데 렌즈에 있는 컨트롤링을 사용해서도 기능을 바꾸실 수 있고 노출보정 다이얼 같은 경우는 노출보정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이얼을 돌려야 하는데 컨트롤링에도 노출보정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별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노출등을 이렇게 쉽게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작 인터페이스는 가로와 세로일 때 거의 동일한 사용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후면부에 니콘 인터페이스 핵심인 이 버튼이랑 컨트롤러가 AF1까지 이 세로일 때에도 거의 그대로 느끼실 수 있고 이 버튼의 경우에는 가로일 때와 세로일 때 각기 다르게 보여지기 때문에 새로 촬영 시에도 훨씬 더 편하게 화면을 보면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 사진 모드와 동영상 모드가 이렇게 레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빠르게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인터페이스는 측면에는 사용 중에 촬영 중에 만지는 버튼들이 필요 있고 배치되어 있고 하단에는 촬영을 멈췄을 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음성 메모를 남긴다든지 RWJPG 퀄리티를 바꾼다든지 화이트 밸런스를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은 하단에 배치되어 있어서 좀 분리해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조작 인터페이스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좌측면에 있는 버튼인데 I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초점 모드와 영역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버튼을 누르고 바꾸게 되면 촬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이 앞에 다이얼과 손면부 다이얼을 바꾸면 초점 모드와 초점 영역을 빠르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조작이 가능합니다 외부 인터페이스는 HDMI 풀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고 USB-C 타입 포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단자, 헤드폰 단자 별도로 지원되고 랜 포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랜 포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랜 포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명 촬영을 위한 터미널 싱크 단자와 릴리즈 단자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 메모리의 경우에는 셀프 익스프레스 륙스프레스 루티 컨트롤 전반적인 사용성은 니콘 플래그십 DSLR 카메라를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빠르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미러리스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LCD는 가로 촬영과 세로 촬영을 모두 지원하는 가로 및 세로 틸트 종행비 LCD가 탑재되어 있어서 가로 촬영일 때는 이 렌즈와 같은 축을 유지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틸트는 세로 촬영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Z9는 세로일 때도 틸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약간 가로와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축이 거의 일치해서 좀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고 회전형 LCD 의 경우에는 옆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로 촬영 때 보는 부분이 좀 시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한 가로 및 세로에 대응하는 LC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의 버튼에는 불이 들어오고 메뉴에서도 저조도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공경처럼 빛을 내보내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Z9이었습니다. 이상으로 Z9의 조작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